한국기업들이 그렇게 건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한 몇 해 전에 몇 해 전에 이제 회사를 평가해 가지고 해외기업들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을 만났더만은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회사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회사 가치를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매물이 그렇게 썩 좋은 매물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네요. 보니까 3분기에 국내 상장사의 60% 이상 정도가 영업실적이 기대치에 밑돌았고 500대 중견기업도 영업이익의 전분기 비해서 10.3% 감소했고 이거는 뭐 단기적이니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장사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기업 부채 급증은 한 번 주목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뉴스네요. 성장시가 한참 가파르게 달릴 때는 부채도 좋은 부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기업 부채가 이렇게 누적된다는 것은 큰 문제죠. 6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 6월 말까지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성장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가계 부채도 그렇고 기업 부채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외환위기 때보다도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이나 그다음에 기업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이게 여러분들 물론 그림을 그리기 에 따라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25%네요. 이게 참 외환위기 때는 이제 유동성 일종의 유동성 위기였는데 이때도 보면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 부채가 108% 아마 재벌들은 그 당시에 200-300% 된 기업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 추세선을 보게 되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업 부채가 국내 총생산 대비 124% 그러니까 빚으로 계속 이제 나라가 굴러가는 거죠. 정부 부채도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정부 부채도 한 3천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기보다도 고이자 부담을 갚으면서 버티고 있다. 구조조정이 안 됐으니까 계속 또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에게 계속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한국의 기업 부채가 2700조는 한 3천조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3천조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가 지난 한국경제 60년 성장사를 보게 되면 대개 경제 위기에 소위 그 방아쇠를 당긴 것이 대개 기업 부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빚을 참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민간 신용 가계 부채 기업 부채 합의 225.7%로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기업 부채가 2019년도에 국내 총생산 대비 101%였던 것이 코로나를 지나면 757조 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대단하네요. 2019년 대비해 가지고 2023년도에 그 사이에 757조가 늘었네요. 대출이 600조 채권 발행이 118조니까 그러면 2020년 2021년 2022년 한 3, 4년 사이에 700조 정도가 늘어났네요. 너무 많네요. 레지나님 말씀처럼 부채로 온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채는 참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보면 보시게 되면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 세계 3위 단기 부채도 크네요. 급전으로 버티는 기업들 2022년부터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네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특징은 기업 부채 위기가 많았고 현재 상황은 imf보다 더 심각하고 이 15% 정도는 이자도 지금 벌어서 못 갚을 지경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실물 경제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 다른 체감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하단에 대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이렇게 쭉 보니까 액면 그대로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이 정아아빠란 분이 글을 좀 써놨네요. 100% 믿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업에 계시는 분 같네요.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학자들이나 연구소에 있는 사람하고 또 다른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라 발신할 거 아닙니까? 이 한번 보시죠. 부채청산을 빨리 해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인들 마냥 돈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다. 정부도 쓸만한 돈이 지금 없다. 지금 회사는 멀쩡한 회사들이 별로 없다. 현장에 아주 여러분들 발을 딛고 있는 분 같습니다. 대부분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막아 놨어도 은행 채권으로 결국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대출로 덮지 못할 상황까지 올 것이다. 빨리 부채를 청산해라. 부채로 매입한 아파트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처분해라. 특히 이제 부동산 개발업 같은데 돈이 많이 묵힌 경우는 어려움이 더 많아지겠죠. 한 3년 전에 아주 노른자 땅을 그냥 팔고 현찰을 딱 그냥 챙기는 한 회사 회장님을 봤는데 그때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건설사 부도는 이제 시작 이고 시행사에 돈을 쏟다 부어도 집을 사줘야 될 것 아니냐. 집도 뭔가 경기가 좋고 뭐가 잘 돌아가야 사지. 당신들 다들 돈 있나 뭐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쓴 그런 것보다 댓글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당신 중심의 입장이 아니고 사채업자 입장의 시장을 한번 봐라. IMF보다 더 심한 불황 상황이 오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시는 이미 예건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쓸 돈이 없다는 것이다. 신용등급 A-급 건설회사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다. 지금 은행은 채권 발행하고 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는가 한전도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경제 상황은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다는 말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정아빠란 분의 신혼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제가 글을 딱 읽어보니까 이분은 지금 현장을 괴뚫고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론사의 중견 칼럼리스트나 대학이 계시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는지 않습니까 자금경색 상태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대출로 연명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그런 부분부터 골마 터질 것이고 경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부채를 짊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갚아나가기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제가 이제 재벌 2세나 3세들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조금 몇 해 동안 호황기 때 m&a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 가지고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닥부터 이렇게 기어서 올라간 사람들은 부채를 아주 조심을 하는데 물론 성장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저 양반들이 참 아주 극심한 그런 경험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남의 돈을 빌려 가지고 뭘 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을 보게 되시면 지금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이렇게 부채 비율이 지금 급증을 해 가지고 어려운데 가계 부채도 많고 기업 부채도 많고 정부 부채도 많고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여러분 경제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벨트를 잘 메시고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이야기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가 150석인 모양이죠. 150석인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인턴 위조 발급 때문에 의석을 잃었던 이 최 누구죠 최광욱 씨 전번에 이제 검수완박법 때 그렇게 이제 위장탈당을 했던 광산구일 겁니다. 광주광역시 민형배 씨 그 다음에 이제 남양주병이죠 김용민 씨 김용민 씨가 아마 출판기념에 참여를 해 가지고 김용민 씨가 한 이야기가 인상적이네요. 이 민형배 민주당 의혹이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에서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연대가 명확해진다.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번 물꼬를 텄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기여가 아닌 거죠. 근래에 들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측 인사들한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현역 의원인 민형배 의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다. 다른 탄핵은 발의할 때 국회의원 100명이 있으면 되는데 아마 국무위원이나 이런 탄핵이 뭐하겠죠.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된다.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훌쩍 넘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 150명을 가지고 탄핵 발의를 해놓고 반윤연대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연대 이런 것을 꾸려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제안이 유효하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뭐 4.15 총선을 다 도덕질 해 가지고 다수의 이석을 차지하는 그런 정당이 됐으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또 이제 조국신당 주장이 또 나왔네요. 이제 한 분이 보니까 제발 탄핵해라 탄핵 발의해라 탄핵 역풍을 맞아서 여당이 200석을 할 수 있게 빨리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떻든 간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이 탄핵을 하더라도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역풍이 크게 이제 몰아닥칠 테니까 타이밍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탄핵을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조국신당을 만드는데 이제 사법부의 이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국시가 이제 신당을 만들게 되면 4.15 총선 때 위성정당 꼴이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4.15 총선 당시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그런 위성정당하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세백의당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자매당인 열린민주당 함께 밀어넣었지 않습니까 추출액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4.15 총선의 비례정당에서 승리를 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죠. 조국신당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4.15 총선 이후에 열린민주당과 같은 것을 만들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이분 말씀처럼 김용민 씨가 지금 하는 것보다 내가 컨설팅을 하면 다음에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총선 전이니까 아마 역풍이 심하게 불을 닥칠 것이고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근래에 들어서 지나치게 빈번하게 민주당 쪽으로부터 부정선거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탄핵을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갖고 있는 생각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탄핵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만들면 되는 것이고 죄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만들 죄목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제 조국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무에 직접 개입한 부분들을 이것은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듬 말씀드리지만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우리한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실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기해서 거기에서 이제 확보된 37,453표를 강서구에 그런 출마했던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거소투표하고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에 다 집어넣어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압승을 했잖아요 이제 꼭 같은 방식의 여러분들 조작이 만일에 행해지게 되면 그러면 2024년 총선에서 더불당이 여러분들 한 329만 표 정도를 집어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편한테 그렇게 되면 한 224석 정도 비례대표를 포함해 가지고 그걸 확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언포를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지만 2024년 총선은 조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손을 보였던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그럼 뭐 압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미래일이니까 뭐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참 더더욱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테이블도 여러분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 봤을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3%부터 시작해 가지고 7.5%까지 뻥튀기를 하고 그러면 그때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는 132만 표에 329만 표가 될 수 있고 지역구에서는 민주당과 더불당 비중이 어떻게 바뀌고 그렇게 이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마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윤 대통령실이나 또 국민의힘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표 조작하게 되면 저는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점을 알아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하겠죠 그런데 워낙 여러분들 믿음직스럽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더불당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특히 더불당 내부의 친명계 인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민들이 너무 우습게 보일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속으로 쓰게 되면 돼지 개처럼 아마 보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홉 번이나 부정선거를 해도 저항다운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웃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더불당이 기한 단계지만 약간 젊은 세대를 폄하하는 듯한 그런 플래카드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돈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의 행수막을 아마 이번에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버글버글 하는데 한 번 보시죠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정치를 모르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정치하고 잘 사는 것하고 경제가 다 한 몸뚱어리인데 나는 돈만 있었으면 좋겠고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적인 원리에 따라 가지고 자원배분을 하는 건 활동인데요 돈을 막 뺏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해 가지고 뭐 이제 아마 좀 덜 끓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이 받고 싶다 너희들은 바보지만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2030 청년세대를 정치와 경제에 무지하고 개인의 안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을 인식하는 뜻인가 이런 이제 비명계에 해당하는 이 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등 의원이 그런 의견을 계긴 했네요 여러분 같으면 안 웃었겠습니까 아니 7년 동안 9분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국민들 속에도 국민들이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일 더블당 여러분들 핵심 인사 같으면 국민들이 우습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우습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돼지개처럼 아마 여길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해도 가만히 있고 뭘 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아직 좋아요를 눌러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습죠 사람은 대접을 자기가 학에 따라 대접을 받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선거를 그렇게 훔쳐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재앙 한 번 없고 그저 재앙하는 사람들이란 게 나이가 좀 드셔 가지고 독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나 빼저리게 있게 체험하신 분들 정도가 여러분들 그거 아직 젊은 분들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참 정권을 남이 가져가더라도 아무도 이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우습게 여기죠 이거는 뭐 조금 과한 표현입니다마는 그래도 좀 우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우습게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자지구에서 보게 되면 하마스라는 그런 정치집단이 좀 극단적인 그런 정치집단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걸 보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의 생사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해가 여러분들 권력을 쟁취해 가지고 영구집권 혹은 장기집권에 성공한 그런 새로운 계급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국민들을 어려워 하겠습니까 국민들을 존중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약탈하겠습니까 국민들을 수탈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보복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택하죠 국민은 약탈의 대상이 될 것이고 수탈의 대상이 될 것이고 조금이란 이런 반대의견을 피력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대로 탄압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공병호 tv도 탄압하지 않습니까 추천 동영상은 일체 못 올리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일반인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죠 지금이야 공병호가 당하지만 그게 여러분 선거부정이 갖고 있는 무서운 점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활활 여러분들 타오를 지경까지 될 때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까 하는 건데 지금 뭐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고 경제는 모르겠는데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끈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2024년 총선에 거의 권력을 다 여러분들 탈취를 해 가지고 장기 일당 장기 집권 체제를 완성하게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돼지나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냥 생각이 전혀 없이 사는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냥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발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지만 발건 그 이상을 보게 되면 그만큼 우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그네님 말씀처럼 다음에 피눈물을 흘려봐야 그때 후회하겠죠 어제 여러분들 캐나다의 역사학과 교수로 계시는 송재훈 교수의 소위 조선조 시대 때 그런 노비제도 어제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혹합니까 다시 그런 세대로 안 가겠지만 지금 북한이 그 체제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그 북한 체제를 뭐죠 헌모하고 북한 체제의 만행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담그고 어떻게든 그 체제하고 여러분들 동고동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거 부정의 주체들이지 않습니까 주력 부대이지 않습니까 친중과 친북에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이 현재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그러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뻔히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혼례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론조사가 이 여론조사를 다 조작을 하잖아요 이제는 뭐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qr코드하고 투표지 이미지를 활용해 가지고 그동안 실시됐던 여러 차례의 그런 사전투표를 통해서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완강히 여러분들 부인하지만 기술적으로 대한민국은 비밀투표 제도가 사전투표에 관한 파괴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운데 사전투표에 한 번이라도 2017년부터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었는지 이른바 개인의 정치 성향을 선관위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선관위의 산하당체인 여심이를 통해 가지고 여론조사기관들이 전화번호를 받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심이라는 조직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이런 표본을 만들어서 여론조사기관에 여러분들 제공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론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제도가 비밀투표 제도가 이런 파괴가 된 것이 아주 흥미로운 여러분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월 1일 202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그런 전직 국회의원이 지지위를 차지한다 그런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를 리얼미터에 삼아 발표를 한 말입니다 그 과정을 보시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의 여론조사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광역시장 예비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발표한 조사업체가 벌거명을 선고받았다 이 미디어 리서치니까 미디어 리서치가 문정권 하에서 이런 일을 많이 했죠 유영화 변호사가 지지위를 2위로 나타났다 대구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시 조사결과의 법정기준을 초과한 가중치가 적용된 점을 포착해서 공표를 금지를 요청했지만 리얼리서치는 당초 대구시 여론조사위원회로부터 익명 휴대전화번호 2만 5천 개를 넘겨받아 ars로 전화를 걸어 표본 1000여 건을 확보할 계획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선관위의 여론조사위원회가 제공하는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 그런 휴대전화번호가 모두가 다 필터가 돼서 의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건조에는 사전투표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성향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조직을 인적세신시키고 이렇지 않으면 나라가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인 겁니다 이 2만 5천 개가 이게 올바른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박주행 변호사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위원회로부터 리얼미터 여론조사기관에 전달되는 익명 휴대전화번호가 제대로 된 표본일까요 결론은 안 내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사전투표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참여한 사람들의 모든 정치성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 이 여러분들 전화번호 자체가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편향된 그런 전화번호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박주행 변호사가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리얼리서치는 첫째 날 122명만 응답해 표본 확보 실패가 우려되자 여론조사위원회가 제공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1523개 등 성별 연령대 지역에 검증되지 않은 연락처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니까 모두 다 선관위의 산하여론들위원회인 여심위가 제공한 그런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가 공정한가란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여론 검증이 없으면 그런 모든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딴판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이런 법원 판결 리얼리서치가 법인 차원에서 이렇게 벌금형을 받았는데 사실 뭐 이 정도가 되면 벌금형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론을 조작한 것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떻게 여러분들 하다가 국민의 이런 비밀투표까지 파괴하는 그런 지경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것에 정지작업 사전작업은 모두 다 여론조작이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작이라는 것은 그 출발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기관 여심위가 제공하는 가공된 관리된 표본의 제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들로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선이나 개선작업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나라에서 조작이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구독자서도 조작을 하고 그다음 뭡니까 댓글도 조작을 하고 별 게 다 많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국민들이 순하게 선거결과를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론정지작업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아주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인데 어떻든 여심위가 제공하는 그런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 전화번호가 믿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한참 신당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정치판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든 지금 이준석 씨는 좀 뻥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겨주면 자기가 뭐 백 무슨 몇십 석을 받겠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일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렇게 뻥을 잘 안 치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았을 때는 허장승세라 해 가지고 겉으로 표시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자고 나니까 지지자가 2만 6천 8백 명 관광버스로 920대까지 달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이 여러분들 좀 과장되면 과장될수록 기대만큼 잘 돌아가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저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정치판을 잘 읽으니까 물론 이제 홍준표 시장도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을 왜곡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씨가 쓴 글을 보게 되면 초기에 기대한 만큼 이준석의 신당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그걸 동의하거든요 태산 명동 서일필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한두 번 공포탄을 위협을 느끼지만 계속되는 아무 말 대잔치는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반륜을 기치로 신당을 만들어도 진영 논리가 굳건해진 지금 별다른 세를 모으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불당이 이름 독주를 하면 할수록 반대편들은 다 뭉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3의 당이 2024년 총선에서 안착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의견을 홍준표 시장이 강력하게 피려가는 겁니다 제3의 지대 신당은 기존 정당과 다른 포지티브 정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네거티브 일변도로는 포말 정당이 그냥 검체 생겼다가 사라지는 정당이 되기 쉬울 겁니다 영합관 본인이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 추사바 출신 친북 인사들을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나가면 두 번째 가출입니다 홍준표 씨가 정치를 계속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준석 씨하고 여러분들 그나마 그래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홍준표 씨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준석 씨를 두고 영악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태경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추사바 출신 친북 인사들은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들 언어를 과장하는 걸 봐 가지고 기대만큼 그렇게 일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입장을 홍준표 씨도 이렇게 같이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진실이 어디 쪽에 있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거죠 참 보게 되면 이준석 씨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날뛰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나라가 얼마나 허술한지 키가 찰 때가 있죠 정말 나라가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그 밑에 한 분이 글을 남긴 것이 아주 멋진 이야기가 돼 가지고 한 번 보시죠 신당을 창당 말로만 퐁당거리지 마시고 사내답게 얼른 뛰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마다 1%씩 신당 창당 가능성이 늘어난다더니 제발 붙잡아 주십사 하는 마음의 소리만 들립니다 우리 당은 본류대로만 흘러갈 뿐입니다 본류로 흐르지 않을 거면 물 흐리지 말고 얼른 다른 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로 뻥을 외치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재 개 붕어가 아니지 않냐 비대위원장이 되면 110석에 120석은 잔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 정호재라는 분 말씀처럼 제발 나를 좀 붙잡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참 젊은 친구가 영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악한데 저는 이준석 씨에 대해 사감은 없지만 철닥선이가 없고 일단 비윤리적이고 젊은 친구가 나이답지 않게 비양심적인 겁니다 정치판에 이런 5선 이렇게 4선 하면서 좀 때가 묻은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영악한 거죠 그건 선거 부정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극명하게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인 거죠 이준석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참 이준석은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준석을 보시게 되면 제약회의님께서 이준석 선거구만 여러분들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 그래프를 2016년 20대 총선 부터 나왔네요 이준석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준석이 출마했던 노원병의 역대 선거 결과를 모두 차이값 그래프로 그래가 보내준 겁니다 2016년 20대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여러분들 18년 지방선거 2018년 보궐선거 이준석이 여러 번 나왔네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 8회가 여러분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이 2016년 선거를 제외하고 모든 선거가 다 조작이 됐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시니까 잘라봤습니다 이게 2016년 이준석이 출마했던 데고 2017년 대통령 선거 그 다음 2018년 지방선거 2022년도 지방선거입니다 2016년 지방선거만 제외하고 모든 공직선거가 노원병에서 사전투표가 조작이 일어난 거죠 2016년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이준석의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8% 더블당의 황창화가 마이너스 2.1% 안철수가 플러스 4.0% 조작이 여러분들 거의 없었던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017년을 보게 되면 문재인 플러스 10.5 홍준표 마이너스 8.4 안철수 마이너스 4.4 홍준표가 안철수 표를 훔쳐가지고 문재인에게 넘겨준 그런 전산조작이 있었던 선거죠 국민이름 싱가포르 회담을 기획해가지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짓던 2018년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선거가 6회가 2018년 선거가 8.8% 6.8% 그 다음에 2018년 6월 13일 보궐선거도 보궐선거를 또 이준석이 했구먼요 이때 선거도 여러분들 조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2022년도 21대 총선 4.15 총선이죠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김승환 차이값 13.8 이준석 마이너스 13.1 그러니까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차이값이 커가지고 표를 이동한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면 바로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노원병 이준석은 2020년도 4.15 총선의 조작값 35% 이준석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더불당 김승환 후보하기로 이동시켰다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5627표 2배인 11254표다 11254표 정도를 조작하는데 당선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을 조작을 하게 되면 강남에서 또 세 자리 밖에 여러분 국민의 힘이 못 건지는 겁니다 강북은 전멸입니다 만 몇 천 표 정도 여러분들 11254표 정도를 조작했는데 어떻게 이준석이 여러분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노원병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이준석이 않게 표를 많이 줬습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준석이 여러분들 승리했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번 5번 6번은 조작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6번을 보시게 되면 김승환이 4만 9,916표를 받았고 이준석이 5만 1,998표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준석이 2,083표로 승리한 선거입니다 선관위가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김승환이 5만 5,543표 이준석이 4만 6,371표를 받아가지고 9천표 차이로 김승환이 승리한 거로 그렇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2,083표로 이준석이 승리한 선거를 4.15 총선에서 9천표 정도로 김승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선거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작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당해가 여러분들 억울하게 탈락을 했는데 선거부정이 없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어 다니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영악한 친구다 이렇게 두 번 정도 표현했는데 나는 영악하다는 표현보다도 사악함 그 이상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당해가지고 모든 선거의 도덕질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이런 그림을 보고 누가 이름 이 그림을 모르겠습니까 2018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를 도덕질 당했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가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나이가 올해 얼마나 됐습니까 40이 됐습니까 40이 40대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런 거짓말이 이제 제야 전문가나 이런 분의 도움에 따라가지고 거의 지금 다 밝혀진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다 끝까지 숨기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뭐죠 그냥 바보 천치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다 숨기겠습니까 살아가야 될 날이 창창한 친구가 모든 선거를 이르면 특히 자기가 나온 모든 선거를 다 2016년 총선 빼고는 모든 선거가 다 도덕질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도덕질을 당한 것은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권력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향기롭고 매혹증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짐승이나 검수도 아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게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좀 나이가 든 사람 얼굴을 보면 그냥 촉새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촌란거리게 사람들은 뭐죠 나이가 들면 좀 사람 보는 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부분들을 본인이 뭐 알겠죠 하태경이나 이준석이 왜 모르겠습니까 공부들을 그래도 좀 한 사람들인데 그거를 다 이렇게 덮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신당 만든다고 저렇게 촌란거리고 다니니까 수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일이 잘 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자기 한 끼 비상대책위원장 쉽게 좀 110석을 이상을 막겠다 그런 뻥을 어떻게 칩니까 그만큼 잘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들 참 부실하면 저렇게 참 자격 미달인 인간들이 다 나서가 저렇게 고함치고 다니는 걸 보게 되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전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과거에 2020년도 4.15 총선의 아주 초기 단계 초기 단계의 2020년 총선의 차이 값이고 그다음에 2016년의 차이 값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 투표지 않습니까 이게 비정상 투표고 한때 한참 활동했던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 4.15 총선의 차이 값입니다 이런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더불당은 플러스 15.68 아마 서울 같습니다 12.67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는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2019년 2021년 보궐선거죠 이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 기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선거란 것이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집단이라는 것이 특정선거구의 모집단이라는 것이 특정선거구의 총투표자 수지 않습니까 거기서 표본을 두 개 추출한 거 아닙니까 4박 5일 앞서 가지고 사전투표 표본을 하나 여러분들 추출한 것이고 표본2가 당일투표 표본집단을 추출한 거 아닙니까 선거는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몇 만씩 되지 않습니까 몇 만 그러면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이 다 같거나 비슷해야 되잖아요 선거처럼 표본수가 큰 경우는 총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절대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고 그렇게 지금 그냥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2020년에 그렇게 도덕질해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1년 지나가 또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또 도덕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갑 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좀 정신을 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당선되던 3구 대통령 선거에 240만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여러분들 좀 눈치를 보고 전국에서 5%까지 여러분 조작가를 낮췄는데 다음에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또 조작값을 올려가지고 울산교육감선거는 35%까지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조금 이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까지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종 사전투표 조작 기술까지 동원돼가지고 2024년도 총선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율 부풀기를 동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압승할 지가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핫바지가 아니라 바보 천치를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신임 대통령이 등장해가 1년 6개월 정도 될 사이에 선거를 3번이나 다 도덕질 합니까 유아 바보 천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양 차원에서 모집단 에서 수없이 많은 표본집단을 여러분 끄집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2014년도 7월 30일 날 보궐선거에 동작 골에 나경원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 모집단의 평균값이 나경원 득표율이 48% 노회찬이 48%입니다 아마 나경원 씨가 이겨가 조금 건수한 차이라면 이겼을 겁니다 표본수가 78000개입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면 모집단으로부터 뭘 또 추출했습니까 거소투표의 표본수가 1136개 관내 사전투표의 표본수가 21616개 관외 사전투표가 이런 표본수가 256개 그다음에 상도일동 흑석동 당일투표 표본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딱 그냥 보시기에 모집단의 나경원 의 득표율하고 나머지 표본집단 의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또 마찬가지 이지 않습니까 모집단에서 거소 모집단 에서 제외국민 모집단에서 관외 모집단의 상도동 모집단의 흑석동을 이렇게 뽑아낸 거거든요 정상적인 투표가 여러분 2014년 7월 30일 보궐 선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경원 의 모집단 득표율과 거소투표 득표율 과 관내 사전 득표율과 관외 사전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얼추 다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 투표인 겁니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거의 차익값이 여러분들 아주 작습니다 차익값이 거의 무시할 만큼 여러분 작습니다 1% 5% 5% 2% 2% 마이너스 3% 2%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이렇게 요청에 따라서 분석을 해 줬는데 모집단의 여러분들 후보의 총득표율과 그다음에 나머지 표본집단 1 거소투표 나경원의 득표율 표본집단 2 관내 사전 나경원의 여러분 득표율 관외 사내 표본집단 3 이렇게 다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어머님 밑에서 이런 난 것이 표본집단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거를 정상투표라고 여러분들 천대엽이 조재현이 이동헌이 박선수 김상환이 안철상이 대법관들이 한 짓인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진짜 야만의 나라이자 야만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게 됐는지 너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도 여러분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일당 지배체제에서 뭡니까 조선신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 한마디 없는 겁니다 2015년 선거도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없었던 겁니다 관악을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단 평균 밑에 이러면 한번 보시죠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모집단 수가 7만 7571개입니다 모집단의 표본수가 오신환이 득표율이 45% 정태호가 34%입니다 그 다음에 표본을 하나 표본 수가 1135개인 것이 거소투표입니다 32%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40% 관내 사전투표는 45% 신사동은 43%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이값이 엄청 작지 않습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45%고 표본집단이 32% 40% 45% 되는 거 내가 하도 여러분들 참 안타까워 가지고 이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선거는 부정이 없었던 겁니다 2014년 7월 30일 선거하고 2015년 4월 29일 선거는 부정이 없었던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일어나는 겁니다 7년째 지난 토요일 날 밝힌 것처럼 2019년 4월 7일 창원시 상상구 여러분들 보궐선거가 부정이 됐기 때문에 모두 2017년 대선부터 9분의 공직선거가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 2015년 보궐선거하고 2014년 보궐선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2016년은 부분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정상투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거 이렇게 무너지면 진짜 우리가 불쌍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뉴스로 참 나라 바깥에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애국심이 좀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이 보시죠 해외 동포들이 700만이 넘네요 한국에 해외에 계신 분들이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분들이 이제 주도를 하셔가지고 텍사스 아트랜타 남가주 이분들이 이제 주체가 호주 이분들이 주체가 되시고 후원하고 지지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글레이트 코리아 글로벌 연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슈스톤 뉴욕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는 특별히 이제 단체들이 많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플로리다 필라델피아 아리조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 나라가 뭉쳐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애트랜타 뉴제리 달라스 하와이 메사추세스 텍사스 와신톤 플로리다 네바다 산타바바라 시드니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힘을 합치기가 힘들 건데 호주 오클랜드 벤쿠버 토론토 도쿄 필리핀 베로린 휴지 파푸아 뉴기니 칠레 캄보디아 브라질 러시아 이분들이 이런 힘을 합쳐 가지고 세 번째 해외동포 비상시국 선언서를 발표를 했네요 이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깊이 들여야 될 부분은 어떻든 이분들은 사심이 없는 겁니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또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여러분들 뜨거운 분들입니다 선관위가 사과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kbs 새로 신임 사장이 되신 박민 사장이 선거 부정 문제를 좀 다뤄줘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니까 지난 4년간 kbs 편파 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박민 사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선관위는 공식 사과부터 하고 공명선거 절차를 수정하여 적시 실행하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은 선거범죄집단입니다 선거 결과에 여러분들 변조나 조작이나 사전투표자 수의 위조 변조는 국정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부 조력자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받은 내용을 내일 여러분들 방송하기 위해서 좀 미뤘는데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메모지를 보내 가지고 내일 여러분들 서버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조작도를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작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현장에서 투표지 분류기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을 하지만 점점 투표지 분류기 방식이 여러분 알려졌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메인 서브로 데이터가 들어가기 전에 조작용 pc를 가지고 다 데이터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 보여드린 윤석열 대통령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의 사전투표소를 도덕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240만 표를 도덕질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의 서울시 25% 부산시 15% 경상남도 15%가 여러분 조작값을 어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조작값 가운데서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가 지나치게 낮게 조작값이 설정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5%입니다 대구광역시와 여러분들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가 부산이나 여러분들 경상남도와 다른 지역과 같이 15%의 조작값을 적용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당을 훔쳐서 이재명 함께 넘겨줬으면 2900표 이상 정도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15%에서 5%로 낮춘 겁니다 누가 낮췄냐 이야기죠 그거는 바로 조작 서버를 운영한 자들이 낮췄을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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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겁니다 15%를 5%로 낮췄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그 15%를 5%로 낮추는 자가 누구냐 이야기죠 바로 pc를 이용해 이런 조작 서버를 담당한 자들이 15%를 5%로 고쳐주면 그냥 그대로 뭡니까 데이터 변조가 돼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15%를 낮췄면 이재명이 이런 2900표 차이로 당선이 된 겁니다 내부 조력자가 동호인된 게 아니고 선관위 내에 부정선거 세력이 있는 겁니다 선관위 내부에 물론 실무자급을 외주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차대한 일을 외부에 줄이거나 난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럽습니다 750만 해외 동포들은 당일 투표를 연장하여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더불어 현장 수개표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추구하는 수개표 검토는 모두 눈가림이고 진화된 부정선거를 위한 위장전술이라고 본다 여러분 선관위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거짓과 사기와 조작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면피를 하게 되고 여러분 맨날 거짓말을 했습니다 빳빳한 신권 다발의 투표지가 재검표에 쏟아지니까 항상 보건 용지를 사용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모든 게 뭔가 존재 자체가 사기고 존재 자체가 여러분 조작인 것이 대한민국의 여러분 국민들의 세금을 먹고 사는 3천 명으로 9천억 예산을 쓰고 있는 남조선 선관위가 존재 자체가 사기고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 조작이고 존재 자체가 거짓인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운명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남조선 선관위가 참말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사악함과 그 악함과 그 여러분들 뭐죠 그 대담함과 뻔뻔함에 대해서 혀를 내두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짐승이지 금수지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이분들 하는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눈간임으로 또 진화된 부정성을 위장진술이다 재야 전문가와 협업을 해가지고 공병호가 여러분들 한 2년 정도 이런 조작값을 여러분들 공포레가 다 이런들 다 까발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방송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방송을 썸네일을 가리고 구독자 수를 빼고 실방송을 못 보도록 안 보이게 하고 그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소나 고반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 다 까발리질 테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재야 전문가 이름 공병호가 조작값을 사용해서 선관위가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생산 발표해 왔던 것을 세상의 이름도 다 까발리였기 때문에 이번에 뭘 했습니까 그 방법을 포기하고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고 더 위력적인 통합선거인명부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서 만든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전부 더블당구박이름 쑤셔 넣는 신종사기 수법을 여러분들 이번에 내놨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짐승입니다 국힘당은 또 넘어가겠죠 홀딱 넘어 또 당하겠죠 이런 검토가 있었다는 것은 수계표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선거관립이나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탑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선거제도를 바꾸냐 이야기죠 선관위와 소속 대법관은 당군 이래 가장 큰 거대한 악의 주체로 진정한 공식적 사과와 더불어 과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적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750만 명의 해외 동포들은 선거관리위 내 축소 내지 행안부로 이동 없이는 여전히 부정선거 가능성을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분들 6.25 전쟁에 필적한 엄청난 여러분들 국가체제에 대한 침략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년째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망해도 저는 하나도 뭡니까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오늘 해외 동포 비상시국 선언서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감투를 쓸 일도 없고 그냥 뭡니까 가장 사심이 없는 집단에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외부자원의원에 누구누구를 추천하고 12월 9일 날 용산시티미션에서 10시부터 열리는 부정선거 엑스포에 반드시 참여하여 63대 36 4.15 총선 여러분들 더블당 사전투표특표일과 국힘당 당일투표특표일에 63대 36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시고 이번에는 여러분 더 높았습니다 아마 67대 31인가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부궐선거 2020년도 4.15 총선 직후처럼 공병호 tv가 여러분 30만 50만을 봤으면 벌써 세상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천명 이천명을 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독자 수 66만에서 이런 천명 이천명 정도를 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이 나라 지도부들입니다 나는 마음을 여러분들 내려놨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 진짜 악합니다 이 공병호 tv를 30만 50만 과거처럼 봤으면 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그 세력들은 진짜 여러분들의 천벌바다에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동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딴 거 말고 왜 더 카레티라는 영화를 kbs에서 방영해라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는 영화를 kbs만 방영해라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해라 그거를 못하겠다 다 도덕놈들인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백성들이 해외로 떠돌고 초근 목표하는 시대가 안 되려면 이 선거 부정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걸 덮는 사람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당신들 자식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죄를 저지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비상시각 선언문을 이렇게 11월 16일 날 국제자유주권총년대 대표 일동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주체가 되고 그다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기관들이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좀 부하게 살고 빈하게 살더라도 밥은 두 그릇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라가 보면 너무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썩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 나라를 조국이니까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고쳐 다시 써야 되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참 비겁하고 저렇게 악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분이 안 아니니까 이게 밝혀지는 날까지 꾸준히 여러분들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힘을 더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를 깨우치는데 여러분들이 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공병호 tv가 여러분들 지난 6월 30일 날 왕관했던 부정선거 해부실인 도덕놈들 시리즈는 더 이상 여러분들 밝힐 수 없을 수준 정도까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정말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지적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보는 그런 안목과 시야나 통찰력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특히 여러분들 선거 부정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가를 개통도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조작하는 거가 그러니까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조작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겁니다 내일 여러분 준비해 가지고 다른 시사 뉴스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시작한 한 주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